이 세 사람의 죽음 중 어떤 죽음이 가장 인상 깊게 나왔나요? 지라이언은 민자대전 때 고아가 된 나가토와 코난, 나이찬이 제자로 받아들여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키워준 스승인데 증오로 상처를 받은 제자들이 길을 잘못 선택하며 비참하게도 자신의 제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남은 제자인 나루토에게 크나큰 슬픔을 안긴 인물입니다. 에이스는 상처와 손가락질을 받던 어린 시절 가족과도 다름없는 루피를 동생으로 그를 항상 지켜주었고 자신의 처형을 막기 위해 달려온 루피를 구하다 죽게 되는데 약속하지 않았냐는 루피의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지키지 못한 채 목숨을 다하며 루피를 비롯한 거프에게도 큰 슬픔을 안겨준 인물입니다. 랭고쿠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신념을 가진 채 싸웠고 죽음을 무릅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슬퍼한 탄지로를 보며 끝까지 믿음을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위로하였고 삶의 마지막은 어머니를 마주하며 생을 마감한 눈물입니다.